오늘은 점막 아이라인 풀 시술 영상 보여드립니다 제가 머신 패더링이 주다 보니까 점막 아이라인은 그냥 일자로 선을 넣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색소를 주입합니다 지금 보시면 눈물, 피,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로바로 색소가 주입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막을 하게 되면 일단 화장을 할 때 너무 편하고 쌍꺼풀 수술 라인이 두껍거나 원래 쌍꺼풀 라인이 두꺼우신 분들에게 하시면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 점막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아픕니다 후사진이고요 이렇게 깔끔해 보이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